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집 이슈입니다 아 또 한주 동안 뭐 잘 보내셨나요 부동산이 워낙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그 걱정들 또 이슈를 잡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 집 이슈를 통해서 부동산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들 잘 대응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뭐 집 이슈 시청하시는 분들 뭐 계속 질문들 들어오는 거 보면 뭐 시장의 변화 정책 뭐 이런 것들도 관심이 있는데 역시 돈 버는 거에 좀 관심들이 많아서 그런지 투자 쪽에 질문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 뭐 재개발들 많이 하는데 최근 들어서 여러 발표가 있다 보니까 이런 소규모 정비 사업들 뭐 이런 부분에도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아파트의 공급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고 또 전세 가격이 좀 그 아파트 쪽에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이런 소규모 개발을 통해서 주택 공급도 일정보험 활성화하고 또 전세 가격도 안정화 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연자께서 질문한 요 내용들이 있어 가지고 오늘은 집 이슈에서 좀 다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들 한번 보면요 그 석관동에 위치한 곳이에요 그 석관동이라는 지역에 모아타운 후보지에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이 그 연락을 주셨는데요 저번 방송에 저희가 그 오피스텔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요쪽에 좀 관심을 주신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돌거지역 주변에 있는 오피스텔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석관동에 관심들을 갖고 있는데 역시나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뭐랄까요 그 서울의 도심권 강남 여의도하고 좀 떨어져 있다라는 그 이야기들 그렇다 보니까 요런 데 재개발 또 빌라를 투자하는 거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1주택자 이긴 한데 세금에 대한 걱정들 요 부분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 내용들 관련돼서 우선 전반적으로 그 석관동에 대한 지역들 요런 것을 한번 짚어보고요 투자 전략들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자께서 좋은 답이 될 수 있도록 김예림 변호사 오늘도 정비사업 관련돼서 이야기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네 지금 사연자께서 석관동 모아타운 후보지 빌라 투자하려고 하는데 1주택자면서 세금도 걱정도 하시고 또 서울하고 좀 중심부가 좀 떨어져 있다라는 평가를 하고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이 얘기를 하시지 않았나라고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석관동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질문 주신 분의 투자금이 어느 정도 이제 여력이 있으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1억 대 투자처를 찾으신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지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빌라 투자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난 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월 10일 대책에 따르면 비아파트 그러니까 빌라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들 그리고 이때 금액은 6억 이하여야 돼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과세할 때 주택수에서 빼준다라는 거니까 상당히 혜택이거든요 그리고 석관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이제 조정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년 그냥 보유를 하시면 그런 비과세를 또 받을 수 있는 1주택자인 경우에 그런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잘 고르신 것 같은데 이 석관동이 보시면 이제 성북구죠 그런데 여기가 이제 상당히 역들이 좀 한 3개 정도가 교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이 석관동 주변을 보면 장인유타운이라든가 이문휘경뉴타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 지금 개발이 완료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인프라들을 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청량리역이랑 상당히 가깝죠 그런데 이제 청량리역에 보면 GTX 노선들이 이제 개통 예정이 되어 있는데 청량리역까지 이제 신이문역을 보시면 이제 여기서 석관동에서 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위치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럼 청량리역까지 이제 한 세정거장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런데 여기 청량리역에 GTX 노선이 이제 개통이 되면 강남 이제 삼성역까지는 한 4분 정도면 청량리역에서 도착하고 여의도에서는 8분 그리고 서울역까지 2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이 상당히 좋아지는 지역이다 그동안은 사실 이제 여기가 이제 교통은 좀 불편하다라는 평이 많았던 지역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곳이고 또 돌고 지역이랑 석계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끼고 있기 때문에 걸어서 이제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물론 이제 석관도 어디냐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교통이 앞으로도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주변에 보면은 뭐 장인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상당수 이제 개발이 진행이 많이 됐고 이문 휴경 뉴타운은 거의 끝났죠 이문 4구역 정도 아니면은 거의 뭐 지금 입주를 다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 같은 경우에도 한 14,000세대 정도 공급이 돼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그 새로운 미니 신도시급으로 탈바꿈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프라를 또 누리실 수가 있고 또 이제 이문 휴경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 분양, 분양가만 보더라도 지금 평당 한 3,200에서 500 정도 이렇게 분양이 됐었거든요 물론 이제 일부 또 그 분양이 잘 안 된 경우도 있지만 높은 분양가 때문에 이런 점들 봤을 때는 지금 뭐 1억대에 투자하신다라고 했을 때 주변 시세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 상당의 투자 수익을 좀 누리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라는 점이 좀 보이네요 네 자 이 석관동이라는 것이 그 제가 저번주 그 돌고지용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이 석관동이라는 걸 이름 그 한자를 풀어보면은 원래는 그 돌고지 마을이라는 그런 곳입니다 강북에서도 가장 그 대표적인 노후불량 주택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사실 여기 무연탄 저장탄이 있었던 곳이에요 이문역 쪽에 그래서 서울 시민들이 한때 겨울에 너무 추웠잖아요 그러니까 월동 창고로 좀 있었고 연탄 공장단지도 있었던 곳이죠 그만큼 뭐 지금 보면은 뭐 석탄가루가 한때는 너무 날려가지고 외출하기도 좀 어려웠다라고 평가를 받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이문역이 뭐 이 일대가 좀 폐역하고 나서 차량기지로 활용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음하고 분진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민원들이 좀 많았던 곳이기도 하고 또 안기부가 자리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주변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주거지역으로는 좋지 못하다고 볼 수 있겠죠 주거지역으로 활용도가 좀 떨어지게 된다면 말 그대로 거기에 이제 개발을 해서 거기에 어떤 인프라가 좀 열악하다 보니 분양성이라든지 또 판매가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아마 그 개발이 좀 원활하게 좀 일어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집실 땅도 그렇게 좀 부족했었던 것들도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석관동이라는 곳에 미니재 건축 중심으로 개발들이 일어났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소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소규모 개발 중심으로 일어났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게 이제 노후불량 주택의 가로를 가로구역 그러니까 이 가로를 유지를 하면서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좀 개선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면적은 1만 제곱미터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면적 전체로 보면 한 3천평을 조금 넘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그 가구 수는 한 20가구 정도만 되면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이해관계자들도 좀 적고 그래서 좀 이 지역 쪽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소규모 개발 사업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근데 13개 정도 되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들을 다 하게 된다면 개발하고 나면은 이런 가로주택 사업들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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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한 2천 가구 정도가 들어오게 되는 그 아파트 촌으로 변모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호재에 대한 그 얘기 언급을 하셨는데 이 지역이 서울의 중심에서 조금 멀다라는 평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부간선도로를 활용을 해서 출퇴근들을 했던 그런 곳인데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뭐 세계 지역들이 뭐 엄청 막힌다고 그러죠 서부간선도하고 동부간선도로 그 다음에 남부순환로 이곳만 되면 출퇴근 시간에 가장 곤욕을 걷는 그런 곳인데 여기에 발생되는 소음이라든지 분진 이 부분들도 좀 문제가 되고요 또 어떤 지상으로 다니다 보니까 이런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죠 그렇다 보니 이 지역에 있는 동부간선도로는 지하로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상황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런 지하 사업이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해서 여러 지역들마다 지하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가까운 영등포 같은 경우도 지금 지하 작업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뭐 호재로 활용이 되고 있죠 지하로 하게 된다면 동탄의 그 경부고속도로 보면 지하 작업들하고 위에는 이제 공원으로 또 조성을 하면서 거기 녹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일정 부분 도시 계획의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과거에 그 차량기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서울을 보면은 창동 차량기지가 있고 또 여기 구로의 차량기지들이 있는데 이 차량기지 같은 경우도 복합 개발들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뭐 수서역을 비롯해서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죠 그 기차들이 다니는 곳에 뭐 상업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뭐 어메니티가 또 들어가고 뭐 백화점이나 호텔 그 다음에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오면서 거기서 여가생활도 즐기고 소비도 하고 그 일정 부분 주민들이 갖고 있는 편익들 이런 것들이 증대가 되는 거죠 지방권 같은 경우도 대규모 쇼핑몰들을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만큼 그 지역의 이런 어떤 쇼핑몰을 비롯한 복합 개발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 지역의 주택 가격에 일정 부분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들의 이런 개발과 함께 소규모로 개발되고 있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들 이런 것들은 이 석관동의 변화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 핵심 개발 사업이다라고도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 석관동 같은 경우는 또 모아타운이라는 것들에 대한 관심도가 좀 커졌거든요 모아타운 같은 경우도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보다도 또 세밀한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관심들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변호사님 모아타운 관련돼가지고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하고 또 과거에 있던 뉴타운이나 재개발 이런 부분하고 좀 비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기 석관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규모 개발이 좀 일어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모아타운이죠 서울시에서 이제 그 모아타운이라는 거는 서울시에만 있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 모아타운 같은 것들 통해서 이제 소규모 사업지들의 개발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지방으로도 점점 퍼져나가서 조례를 만드는 지역들도 꽤 많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모아타운은 말 그대로 여러 소규모 사업지를 모아서 대규모 사업지로 개발이 가능하게끔 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 같은 것들도 부여를 하는 거죠 용적률 인센티브라든가 자금 지원이라든가 기간을 좀 단축해주는 부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부여를 해서 그동안 좀 개발이 어려웠던 소규모 사업지들의 개발 수익성을 부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발이 가능해지게끔 하는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석관동도 이 모아타운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모아타운 후보지가 있는데 아마 거기를 투자하신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SH 시범사업지로 선정이 되었을 정도로 상당히 모아타운 중에서도 선두에 서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 주변을 보면 장인 뉴타운과 이문 뉴타운 보실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번에 일기신도시특별법 얘기 나오면서 많이 회자가 된 게 뉴타운인데 2002년도에 뉴타운 지정은 다 했는데 사실 이문 휴경뉴타운이랑 장인 뉴타운만 보더라도 이문 휴경뉴타운은 이제 거의 개발이 끝나서 이문 4구역 제외하고는 입주를 다 앞두고 있어요 장인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절반 정도 지금 거의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나머지 절반 구역은 또 아직도 이제 사업이 좀 잘 안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 봤을 때 이제 입주하고 있잖아요 20년이 넘었는데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 곳들인데 어쨌든 간에 주변에 그 이문 휴경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총 14,000세대 정도 공급이 되는 곳이고 장인 뉴타운도 이제 바로 건너편에 있어요 석관동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14,000세대 정도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 대규모 공급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인프라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석관동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인프라를 좀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주변 시세를 좀 보더라도 이제 이문 휴경뉴타운 같은 경우에 8사형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분양가라든가 뭐 지금 거래되는 이미 입주를 완료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매매 시세를 보면 10억에서 12억 사이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장인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낮게 시세가 형성은 되어 있어요 입지가 아무래도 이문 뉴타운보다는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9억에서 뭐 한 10, 1억대? 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 고려했을 때는 석관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게 석관동 모아타운 투자를 하시는 이유도 분명해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낡은 주택을 사시는 게 아니라 그 주택을 매수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개발이 되면은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새 아파트 분양을 싸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으신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변 시세가 예를 들어서 비교했을 때 한 10억 정도 간다라고 했을 때 지금 내가 이제 매수하는 석관동 빌라를 만약에 하신다라고 하면은 3억에서 4억 사이 될 거예요 그 정도 형성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나중에 이제 아직 개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권리가액이라는 감정평가 금액이 나와요 그것도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 신축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볼 수가 있어서 3억에서 4억 정도 내가 인정을 받으면 조합원 분양가는 한 7, 8억 정도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 차익만큼을 또 납부를 하시는 거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다 지어진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8사형 분양을 받으면은 한 5억 이상의 차익을 또 보실 수가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 면에서는 접근하시기가 나쁘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1주택자라고 하시거든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세금 규제가 많다 보니까 고민을 하시는데 이게 만약에 일시적 1가구 1주택이다 1가구 2주택이다라고 해가지고 이 주택을 비과세를 받으시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3년 안에 매도를 하시면 돼요 석관동 빌라를 매수를 하신 다음에 그러면은 비과세를 또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석관동 같은 경우에는 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2년만 보유를 하시면은 또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잘 맞추시면은 또 이제 세금을 좀 절세를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있고 또 1월 10일 대책에 보면은 비아파트 소형주택 같은 경우에 석관동 빌라를 그 몇 평을 사시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용이 60제곱미터 이하면은 그렇게 작은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매수하시면서 가격이 6억 이하여야 돼요 그러면서 아파트가 아니어야 되니까 빌라는 비아파트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주택을 매수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주택을 매수를 하시더라도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부과할 때는 주택수에서 빼준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양도하실 때도 기본세율로 이제 납부를 하시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 투자를 계획하신다라고 하면은 절세적인 측면에서도 좀 메리트가 있는 부분으로 보이기는 해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석관동 관련돼서 빌라 투자들 하시려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을 예전에 투자를 하실 때 전세를 활용해서 투자들을 많이들 하셨거든요 재개발 사업체에 투자를 하실 때 근데 지금은 전세에 대한 신축급에 만약에 요즘에 인센티브가 많고 혜택이 많다 보니까 이런 쪽에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역시나 전세 사기 그다음에 빌라 투자 위험도가 항상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수익형 부동산까지도 같이 한번 보시면서 검토를 해봤으면 좋지 않겠냐라고 보는 입장이긴 합니다 수익형 부동산으로 활용을 하게 된다면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석관동이라는 지역 같은 경우가 그 3개 업무 지역에서 좀 벗어난 지역이 있고 중심에서 좀 벗어난 지역이다 보니까 어떤 대학 상권 뭐 이런 대학의 배우 수요들 좀 잘 확보한 곳을 선택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잘 보시게 된다면은 여기가 지금 지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 지역이 석관동입니다 그 안쪽에는 지금 한국예술종합학교가 바로 석관동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 외쪽으로 보면 한국외대나 경희대학교, 카이스트, 조금 6호선을 좀 타고 멀리 가게 된다면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교, 성신여대가 또 여기 있고요 조금 떨어져 간다면 시립대학교까지 이렇게 대학에 대한 분포도가 많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6호선, 1호선까지는 좀 그렇더라도 6호선 라인에 해당되는 수요자들, 월세 수요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직장인 수요보다는 이런 대학 수요들이 좀 포진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월세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선택을 하실 때 요즘에 이런 빌라 투자라고 해도 일정 부분 편의시설이 좀 갖춰져 있는 곳이 월세 수익이 좀 더 좋거든요 그리고 관리적인 측면 안에서도 일정 부분 관리비가 납부가 되는 그런 주택이 조금 더 이런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져가게 된다면 조금 장기간 임대 수익이 들어와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건물의 내구나 좀 보수 이런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관리비가 좀 들어갈 수 있는 곳들 그리고 엘리베이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설치가 되어 있는 곳 이런 곳들을 선택을 하는 게 조금 더 월세를 받기 좋은 곳 아닌가 그러다가 장기적으로 보유를 했을 때 향후에 재개발을 통하던 모아타운을 통해서 개발이 된다면 거기에 또 큰 차이까지도 기대를 해 볼 수 있겠죠 예전에 한남뉴타운 인근 쪽에 보면 저도 그렇고 제 주변 지인들 같은 경우도 한남동에서 하숙집에서들 월세 되면서 많이 살았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한남뉴타운 하숙집들이 다 지금 한남동의 아파트로 변모되는 그런 모습처럼 석관동 같은 경우도 대학생들이 좀 안정적으로 월세를 좀 납부를 하면서 살 수 있는 이런 빌라 선택들 하는 것은 좀 괜찮은 그런 투자 방법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이 볼 때는 석관동 빌라 투자 이런 것들도 차익 같은 거 기대를 해 볼 수 있다고 보시는 입장이신가요? 네. 그 수익을 안정적으로 월세나 이런 것들 받으시기에도 주변 수요가 좀 풍부한 편이어서 좋다라고 보이는데 시세 차익도 충분히 누리실 수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모아타운 후보지 투자 이런 것들 하시면 개발이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조합원 분양가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했을 때는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후보지로 이미 지정이 되거나 이제 모아타운이 추진이 되고 있는 게 좀 가시화가 되면 주변보다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좀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사업 단계가 좀 진행이 된 곳으로 진입을 하시는 게 좋은데 소액으로 이제 꼭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좀 오래 묻어두실 생각으로 주변에도 보시면 특별계획구역이나 이런 것들로 묶여 있는데 일부는 다 개발이 됐지만 일부 지역도 개발이 안 된 그런 곳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눈여겨보셔서 어쨌든 간에 특별계획구역 같은 걸로 묶여 있는데 개발이 아직 안 되고 남아있다라는 거는 언젠가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주변에 그런 지역들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은 투자처를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비해 아파트 관련돼서 소형주택, 세제 혜택 부분들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1월 10일 대책인데 사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사기, 피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이게 사실 갑자기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거래가 실종됐잖아요 그러면서 매매가도 떨어지고 전세가도 떨어지고 역전세, 영월세까지 나오는데 그런데 원래는 임대인이 그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 시간이 되면 그러면 여력이 없으니까 보통 몇 억씩 줄 그렇게 되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아니면 집을 팔아서라도 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거래 시장이 다 얼어붙어 있다 보니까 이게 연세적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전세사기 피해로 이어지게 된 거죠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그것도 있고 분양 경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나빠지고 하다 보니까 1월 10일 대책을 내놨는데 아파트는 사실 거래가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상승세에 들어서는 단지들도 꽤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비아파트 시장은 상당히 거래가 어려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아파트 시장 중에서도 소형주택에 대해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을 하다 보니까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한 거죠 그래서 보면 요건 충족을 해야 돼요 아무거나 되는 건 아니고 올해 내년에 준공이 된 소형주택이어야 되고 소형주택의 기준은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예요 그렇게 보셔야 되고 금액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6억 이하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3억 이하여야지 혜택을 또 받으실 수가 있다 그리고 아파트는 안 되고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의 경우에만 주택수의 불포함으로 봐서 중가가 안 되고 기본세율로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같은 것들이 부과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올해 내년에 지어지는 게 아니고 기존에 지어진 소형주택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형주택이면서 아까 금액 요건을 충족을 하셔야 되고 또 비아파트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6년을 또 유지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올해 내년에 준공된 게 좋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임대사업자 등록하시면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정말 이렇게 뭐 최근 들어서 신축급의 60제곱 그 다음에 6억 비아파트 요 부분들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 석간도 외에 뭐 다양한 그 투자 지역들 또 비슷한 투자 금액도 추천해 달라는 얘기들도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제 GBS 시청해 주시면 관련된 지역들 또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곳들 다양하게 좀 도움드리고 사연들 접수한 거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이슈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지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귀 도시와 경제 낡은 정보는 games Rede interpre좌 제ją 들어가 잔